아 좋아 가자 스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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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아 보기 어딜 들어올려고 어어어어 어 야 태그 어떻게 도와줘 아 이거다 아 오케이 와 기업만장 그냥 염호 아 이거 깐 한 번 모르겠네 서브 플러 그렇지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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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버튼 막 누르시네 보니까 가도 언제까지 해야돼 이거 아 서폿으로 때리면은 이게 생각보다 타이밍이 야아 아 아 진실이야 미쳤네 나도 있다 하하하 가드 안해? 하하하 이게 염준님이시다 하하하 하하하 오이 가도 돼요 먼저 때리기 섬프 깔고 다시 펑타 기업만장 오케 안되지 튕겨내기 아 이런식으로 오케오케 이해했어 하하하 굴러내서 빠지고 따라오네 레전드네 아이고 뭐 무적기 무적기 안나가? 요로케 아아아아 일어나자마자 스킬 쓰고있어 롤레어 근데 콤보 연습해왔다고 아 그도 ranged yang 굿 어 프로피엥트 아이 뭐야 캐릭터였구나 깜찍 contradictory 그 다음에 병력 일성으로 때리고 염호! 안되네? 아 게이지가 없구나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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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으면 스택 안되냐? 안되네 뭐 뭐 뭐 공격만 누를 줄 알지 일로와 바로 스탭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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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염 찢었죠? 뭐야 이거 아 왜 공격 스킬이 왜 씹는거야 나 그냥 무지성 아 이렇게 한거구나 도망가 병력 일성 쭉 간다 아 언제까지가 돼야돼 이거 튕겨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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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키렉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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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온다고 뭐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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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형형형형형형형형 형! 저 필살기 있어요? 딱 평타 때려주다가 어 박치기? 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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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왜! 늦었나? 아 에바지이 뭐하는거야 이 색깔도 소변색깔이네 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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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졌다 아니 아니 야 계속 맞아 아 제니스 이거 그거네 나 제니츠 못하네 하하 보니까 랭고프 원툴인데 헬키렉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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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공격만 두를줄알지 헬키렉키스 헬키예게이스태 호 호 호 퐁 도망다녀야지 도망다녀야지 밀쳐내기 밀쳐내기?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 형형 아 아 아 존나 아파 바로 김치레야 역시 김치레야가 짱이구만 이지야구나 아정아 튕기기를 쓰면 상대 공격 잠깐 튕기하고 그대 스텝으로 피해야되나 봐 약간 키가 안 익숙해서 첫판이라 느낌은 좀 알겠네요 제이추로 바꿔서 해봐야겠다 캔클르 킬스 캔클르킬스minded 캔클르킬스 오쒸 아 개구수다 나이스 파이터 해키네키스 또 따라가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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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빠져나가고 해키네키스 해! 해키네키스 해! 굴어대! 하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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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이? 튕기고? 아? 오쒸 잡기 왜 이렇게 길어? 튕기고? 어? 오케에이 믿기 많았쓰 피다아! 아아아아아아 병신아 해키네키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그렇지! 좋았다! 그렇지! 좋았다! 아이 젠자! 어어? 아 무릎평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해위 무디성! 제니치 일 좀 해! 한게 없어! 어? 쪼리 이기네? 제니쳐! 일 좀 하라고! 으어어어어! 역시 제니치 원툴! 아 제니치된다! 랭고프 원툴! 하핳흫흫흫흫 아! 옆으로 무빙! 아, 재기랄 저거 개잘 쓰네 심리전 좋았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구나 노보리엔텐! 뭔데 저거? 아, 저거 박치기로 끊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아, 깜짝이야! 저거 개잘 쓴다 아, 존나 잘해 아, 원펀맨은 쓰레기 게임이에요 그거는 격겜에 어어?! 다이씨 아, 좀 피해라, 뒤로 좀 그렇지, 여모까지만 때리고 뒤로 빠지면서 그렇지! 이래! 제니츠! 왔다 한방 리얼 리얼 역시 랭고쿠형 랭고쿠형 피를 흘릴 때가 제일 멋있어 아니, 못 피해! 기술을! 비할려고 해봐도 랭고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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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릴 수 있다 아, 젠자 아, 쉿도 X-라 X-돼다 지냐 아, 사빛속 개멋잇다 간진대? 피했죠? 노렸다 한방 한방 노렸다 잡기 노릴 것 같았어 느낌이 도네요? 못봤는데 빡! 호우 무릎팩니 3만원 내가 흐린 애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냄새가 나는데 이거? 어휴 오케 원툴 느낌 알았어 오케오케오케오케 어 펼 수 있겠다 이게 이게 그냥 기술 막 누른다 그만해 오케 너 뭐 기술 계속 쓸거야? 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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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막아 다 막아 이거나 먹어 하하하하하 원툴이네 원툴 영규님이 특출나게 잘한다 근데 이리와 이리와 어디가 따라가요 어? 아프다 엠바 언제까지 때릴거야 무한콤보 안돼 이거 이게임 컴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게 콤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게해 이리케 쓰는거야 썹허풀어 넣기 굳었네 귀엽게 잡아버릴까 초크 SLAM 음 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 어어어어어 어어 어 뭐해 귀엽다 진짜 아아야야야야야야 맞은 안할게 일단 마이크 마이크 한번더 보여줄게 리플레이 저장해 아 미안 저장하지마 이거 쪽팔리게 이렇게 하는거지 아니 언제 서포트 불렀어 오케이 폐사했을거니? 잡아야지 왜 굳어있냐 니가 유리해 수고여 지랄네 작기 진정 정 띠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웅 쒸ww 하하 massive 이건 좀 하하하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싹 아 얜 처음 본다 이노스케일 오 무빙 어디 없나 오 캔슬 나이스 무빙 야 방금 뭐야 너 쩌는데 질러야겠다 이렇게 한 번씩 아 또 하나 날 알려주는건가 이사람이 아닌가 하하 맞는거 왔다가도 아닌거 같고 하하하 감사합니다 격게임이 그렇죠 뭐 아 왜 이렇게 조만가 응 따라가고싶게 아 내 철 아니었냐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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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지르기 평타타이밍인가 반응이 느리다 얘 그렇지 바꾸고 바로 따라가 맨날 무빙만 하루종일 친다고 잘하는게 아니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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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만 아 으 너네! 무빙 2번치니까! 바로 따라와서 홍보각을 생각하는 무비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안해봤니? 하핰핰 그건 맞지? 아이고! 나이스! 나이스! 스킬난사 좋았다! 오! 솔직히 무빙 미쳤네! 막았고? 잡기? 에어어어어이! 무빙은 확실히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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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턴 으아아아핰 도망가는 거 개귀엽네 진짜 그럼 뭘 해 그러면 도망만 가 뭐 뭐 뭐 뭐 잡을거야 초크슬램! 또 가드하면서 뭐 붙일거야? 또 막고요 바꿔치기 그렇지 기다렸다가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밀어내고 지금인데? 어 아니였고 렛츠고 짱! 안돼! 제기랄! 따라가! 뭐지 이성? 어어어 오 쉿 너 콤보 연습 안했니? 겨겜의 기본은 콤보로 연습해오는거야 해보자 기우네? 오 페링 기우가 전원 캐릭이구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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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죽나? 제발! 나이스 어 반응되니? 안맞아 봤구나 모르면 맞아야지 모르면 맞아야지 으잉? 나이스 콤보 미스 아야야야야 헤링 쩌네 아 붙는거 잘한다 질러야지 미안해 오 잘 치는데 흠 지금 왔어 왔어 아 뒤로 진짜 안박히네 피클 8 5 5 5 에이 5 10 2 쪼크 슬픔 크로치 크로치 좋아요 좋아요 대신 박아 가드? 아하 점프가 넘지? 아 미치겠다 야 반격기 있잖아 반격기 그런거 좀 하지 말고 아 이때는 근데 그냥 평타만 때려야겠다 팍투당 아픈거 굳으세요 척 슬램 똥들 꺼져 자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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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 어허 모르잖아 뭘로 맞아야 돼 얘 쫑치네